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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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조심하세요. 사파리가 시작돼요. 완전 재밌을 거 같아. 몸에 있는 곳이에요. 자 오늘 진짜 재밌어서 사파리에서 시작합니다. 됩니까? 지금 각자 공통을 하시면 됩니다. 네네 네 과연? 미션이 있는 거 네? 코끼리가 뭐야? 지석지 씨 뭐예요? 아 아 얘네들하고 뭐 하는 건가 봐. 콧불소 네. 콧불소 아 아 아 뭐야 이게 쌍불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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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코끼리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될 동물들입니다. 네 이 동물들을 만나시면 어떤 미션을 해야 될지 와 아 아 아 아 아 더 어려워요? 아 자 지금 바로 가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쌍불납 아 아 아 아니 왜 있는거에요 며필이가 쌍불납 아 아 아 아 아 정말 형 홍합을 하겠어요. 홍합하면 무슨 게임을 할까? 오야 쌍모나타다! 어디? 나 쌍모나타 왜 이렇게 툴가루를 한 거야? 김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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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우리 형이 형! 고맙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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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또 있나보네. 새끼 사자네? 달려가요? 우리는 뒷걸음질을 치는데 쟤는 달려간다. 어떡해! 어떡해! 완전 이상해. 안녕하세요.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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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! 아유! 싫어! 아기 사자예요? 아구 놀랬어. 미안해. 야 쟤 어린 사자가 아니네. 야 왜 다 큰 사자야, 이 정도면. 아구 놀랬어, 아구 놀랬어. 놀랬어, 놀랬어. 미안해, 미안해.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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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효야, 밖에! 네, 가요, 가요. 야 지효야 씨, 사러 와라. 야 지효야, 저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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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. 야, 얘 다 컸다. 야, 저 정도면 사자 않냐? 사자, 사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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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했어, 긴장했어. 긴장했어, 긴장했어. 영광이야. 내가 사자를 원지게 되잖아. 야 은준, 지원아! 형 뭐 보러 가지? 코끼리. 코끼리. 코끼리 여기래요. 형, 미션이 장난이 아니래요. 무슨 미션이야? 형! 형! 미션이 코끼리 코털 뽑아오기 이런 걸 수도 있어요. 저거. 코끼리랑. 코끼리 코 누가 빨리 도나. 야 종류만, 종류만, 종류만 하는 거 아까들 동물들이 화나면 제 탈출하고. 아니 사자를. 뭐, 뭐. 울탈도 없이 풀어놨어요. 진짜? 기린이 그냥 이렇게 걸어다녀요. 진짜 자연이, 진짜 아마존이. 어린 사자이고 지금 봐라. 사자가 예민하다. 왜냐하면 어린 사람이 없어졌거든요. 여기 여기는 아마존이 아니라. 아프리카야. 아 그래요? 아마존에 사자가 없지. 왜? 아마존에 사자가 없지. 아마존에 왜 없지? 아마존에 사자가 어딨지? 아마존에 없을 수도 있지. 아프리카야, 아프리카. 아마존도 정글 아니야? 아니 정글에 왜 사자가 없어? 얘네가 하나씩 있으면 내가 이렇게 그러면 그래요. 그런데 셋이 뭉치니까 또 이게.